노래 때문에 너무 좋아요. 노래는 좋은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살 웃을 때 안 무섭더라? 나 살 팀! 지금은 괜찮아요, 이렇게. 어딜 보고 살 웃을, 웃는데 나 살 그렇게 무서웠어. 왜 시시로 웃지? 무섭다. 사람이 고양이 상, 강아지 상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런데 화사 씨는 약간 화사 씨는 약간 재규어 같아. 재규어 같아.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, 혹시? 화사, 화사자가 단 명인데. 아, 사자예요? 사람들이 그냥 사자, 사자니. 저는 약간 재규어. 오, 민협의 왕자다. 대세라고 해서 달리 대세가 아니다. 뭐 엄청나게 힐을 신고 좋은 백을 차고 지장을 한다고 해서 화려한 게 아니다. 그렇죠. 이렇게 그냥, 그냥 드레인복을 입었는데도. 이보래, 이거. 우와. 이보래, 이거. 그때도 뭔가 패션에서 어떤 스웩이 딱 느껴지는. 아우라가 느껴져요, 아우라 뭔가. 또 요새 또 이제 오브 바지가 또 다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. 오브 바지가 반바지보다 더 짧은 거. 아, 반바지보다는 좀 긴데. 아, 살짝 오브. 오브 느낌. 오브 오브. 오브? 그렇죠, 믿기는 바지가 오브 바지라는 거야. 네. 우리 그 막강의 짐에서는 이렇게 외형적인 어떤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고. 그렇죠. 사실은 근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. 육체적인 근육이 있고. 마음의 근육이 있고.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. 네. 구체적으로는 어디 근육을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왔을까.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. 저는 이제 두 개의 심장이 있는 것 같아요. 박지선, 박지선? 아니 아니 아니. 그러니까 제가 무대 위에서는 이제 좀 되게 강심장인데. 화사가? 네, 무대 아래에서는 되게 유리 심장이에요. 아래주인으로 돌아오면. 네. 그러잖아 심장이 되면 병원을 가야지.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지 모르겠네. 약간 심장 근육을. 아, 심장 근육. 네, 키운을 눌러줘. 그러면. 그러면. 이 편집 이것도 연습하는 거지. 아니야, 아니야. 심장 근육이 있더라고.